박빙의 금빛 여경을 펼쳤던 두 선수가 지나갔고 여자 자 같은 팀 두 분이서 1부의 자유형 100m 결승전입니다 이하라와 박은비 스타트는 박은비 선수가 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 안정적으로 킥을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유형을 이렇게 미끄러져서 가는 영법 굉장히 좋은 영법이고요 아까 로핑 영법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사실 수영에서 정답은 따로 없고 그냥 빠른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신기록을 누가 이상한 영법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걸 따라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석은 있겠죠 과학적으로 가장 빠르니까 선수들이 다 그렇게 영법을 하는 거고요 네 자 지금 잠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캐스터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인터뷰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방금 자유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